자 오늘 국거리가 이제 도입부분에서 가장 가락이 조금 많고 제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안넘어가고 뺄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는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토막토막씩 1번만 쭉 연습하시고 1번만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분 해보겠습니다. 궁궁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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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 따 그걸 두번을 일단 치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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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3번 2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도입부 2번 기억하시죠? 얼마 안나오는 신세가 있는 풍물장입니다 준비 시작 시작 한 번마다 할게요 시작 한 번마다 할게요 시작 한 번마다 한 번마다 한 번마다 도입부 1번 2번 2번 지금 한 번마다 알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번 2번 1번 1번 2&2 2번 1번 2 3 4 4 4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절수가 나와야합니다 그 다음 거는 2 동동동동동동x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동동동동동x3 다시한번요 동동동동 entonces 怎EST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절수 다시한번 시작 철수 철수 다시 한 번 시작 철수 자 그러면 얼수하고 철수 있는 도입부분 2번 3번 부분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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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시 시 시작 철수 철수 그러면 고입부 1번 2번 3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굼굼 따구, 굼굼 따구, 굼굼 따구, 굼따 굼굼 따구, 굼굼 따구, 굼굼 따구, 굼, 따구, 굼 덩덩덩덩 얼쑤 덩덩덩덩덩덩첼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완전히 자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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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번만 더 해보고 이제 바로 더 어려운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시작 자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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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버거 그런거라고 다른거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덩덩 덩덩 덩 덩 덩 덩 덩 덩 다시요 제가 나누는데 이어서 할게요 그냥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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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땅둥둥ów 따쿼 따쿼 붕뚱뼙 다쿼이두개 나와요 ㅋㅋ 근데 이걸 따쿵딱쿵하면 또 갈아개 펼 수가 있습니다 땅둥둥북둥 굿거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면 여섯 방까지가 어디까지 가냐면 가지가 여섯 방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부터 다시요 여기까지 하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덩이 세 번인데 뒤에 있는 세 번째 덩하고 딱두는 조금 당겨서 지쳐야 맞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시작 그렇죠 회전임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딱둑이 풍경이 2별리가厲害 2별리가 내ась 그렇죠 подготов 드 렸는데 괜찮아요 아 처음 보다는달 좋았어요 다시 한번만 더 시의하 정 강정정정! 딱! 쿵이 빨랐어요. 다시 시작! 그렇죠. 조금 늦었어요. 다시 시작! 그렇죠! 그거입니다. 리타짐 시작! 고객님이, 충격을 올라와야죠. 아! 늦었어요. 딱. 3았어 더욱더 짱이 붙어요 조금 빨랐어 다시 다시 시작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조금 빨랐어요 다시 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덩 덩 덩하고 땅콩도 같은 덩 덩하고 그리지 않으면 골라질 수가 있습니다 동동동 딱 동궁 따구 공궁 따구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궁궁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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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hhhhhhhhhh 규칙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뒤를, 어떨 때는 앞을, 어떨 때는 바람이 다 펴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원박이랑 같이 해보면서 거기에 이걸 맞춰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덩덩덩 따쿠 그게 맞는 말씀일 거에요. 그게 6박을 1, 2개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외우세요. 그다음 입으로만 다시 시작 딱쿵쿵따쿵쿵덩 딱쿵쿵덩 딱쿵쿵따쿵쿵덩 딱쿵쿵쿵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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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잘 넘어가셔야 하세요 헝금이가 넘어갑니다 다시 딱쿵따쿵쿵덩 다시 시작 딱쿵따쿵덩 다시 시작 해당ael쿵쿵쿵덩 다시 시작 다쿵쿵쿵쿵쿵쿵쿵쿵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느리게 할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입소리에 맞춰서 시작 다시 시작 시작 다시 한 분씩 해보겠습니다 рядом 다시 almut 다시 천천히 따쿵쿵따쿵 따쿵쿵쿵 대박 건 맞았어요 다시 따쿵쿵따쿵 뒤에 세 번째 고기가 좀 뚫어 따쿵쿵따쿵 다시 시작 그렇죠 비슷했어요 다시 시작 따쿵쿵쿵쿵쿵쿵쿵 다시 시작 따쿵쿵쿵쿵쿵쿵쿵쿵쿵go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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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명하게 당겨지는 부분입니다 궁딱궁둥 궁딱궁둥 그 부분이죠 당겨야 돼요 시작 시작 궁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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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그렇죠 한 번만 더 시작 그렇죠 그렇죠 재미남 시작 뭔가 이상한 거 하나 들어요 궁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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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궁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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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다시 시작 다시 한 번도 없었나? 맞는데 중간에서 그게 조금 느려졌어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고구를 잘 들어 보세요 덩덩덩 따쿠는 잘 되는데 그 따쿠는 다음엔 그 다음 따쿠는 이어지는 거 거기서 동작이 또 늦겨져서 그럽니다 아셨죠? 덩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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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덩덩덩 덩덩덩 덩덩덩덩 덩덩덩덩덩 덩덩덩 덩덩 덩덩덩덩 덩덩덩덩 한번 이걸 다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안되는걸 알고 땡길걸 땡기고 밀걸 밀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럼 꼬미님부터 시작! 해보셔야 돼요. 시작! 덤덤덤덕 따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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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뒤에 지금 따쿠따 따쿠따 바로 붙어야 돼요. 덤덤덤덩 따쿠따 따쿠따 그 where do I want to layerta 다시 시작! 네, 좀 더 지금 천재타ástico . 여기서 해보시고 이거 금연풍률! 금연풍률! 했었으니까 아 teacher 어디요? 덤덤덤덤따 따쿠따 따쿠따 땅쿵땅 머리 뒤에 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소리는 입으로 말라요 두번째 땅쿵을 빨리 붙이셔야 돼요 땅쿵땅 땅쿵 이렇게 하면 안돼요 땅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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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 제가 어디가 땡겨요 땅겨요 쳐주 땅쿵땅 땅쿵땅 시작 땅쿵땅 근데 구분 한번만 구분 또한번요 덩덩덩 땅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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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거에요 시작 덩덩덩 땅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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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쿵땅 시작 땅쿵땅 땅쿵땅 썽텅 땅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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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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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땅! 따쿵쿵! 덩! 시작! 2호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다시 시작!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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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고! 따쿵! 고기고! 따쿵!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서 자꾸 입으로 고기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덩! 시작!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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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셔서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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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덩! 그렇죠! 좋았는데 마지막에 잘하셨어요 그렇게! 의심적으로 쫙 쫙 쫙 가면 하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얼마나 떼니까 생각이 많다 보면 안 돼요 지금 맨 마지막 덩만 좀 불안했지 그 사이는 아주 잘 맞추셨거든요 집에서 연습 좀 많이 할게요 한 번만 더 하시고요 한 번만 더 하시고요 시작 동-동-동 땅 accompan 동-동 자, 회장님 준비하기 시작 너무 빠르셨듦다 저녁, mente fr ankle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조금 때리면 좋은데 네 좀 느리셨고 어떤 분은 표정이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땡기셨고 그 편차만 잘 하시면 되세요 한 번만 치고 오늘 소음 마시도록 할 준비 동동동 따쿠 따쿠 여유를 갖고 왔어요 이게 보통 4번 호흡을 해서 넘어가야 될 걸 이걸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냐면 6번인가를 해야 될 거예요 동동동동 이런 식으로 호흡이 좀 많이 가빠졌어요 중간에 막 더 쪼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호흡 문제를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동동동 따쿠 따쿠 시작 동동동 따쿠 따쿠 들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타임 됐어요 됐어요 그거를 집에 가실 때까지 그냥 동동동 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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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자고 오아리로 하시면서 가시면 덜 잊어버리시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